안녕하세요. 스타트 잉글리쉬입니다. 오늘은 8월 28일입니다. 8월도 이렇게 많이 지나매네요. 금요일인데요. 옷장을 탁 열어보는 순간 이렇게 옷이 많은데도 입을 게 하나도 없다. 저는 저만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.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. 입을 게 하나도 없어. 그럴 때 꼭 저희 가족 되는 분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이렇게 옷이 많은데 뭘 입을 게 없다고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. 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. 그죠? You already have tons. 넌 이미 수톤에 달하는 옷을 가지고 있잖아. 라는 뜻으로 You already have tons of clothes. 인데 그냥 tons까지만 말해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.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입을 게 거의 없다시피 해. 라는 뜻으로 I barely have anything to wear. I barely have anything to wear.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Barely 라는 말은요. Barely는 그냥 뭐 거의 뭐뭐에 가깝다. 혹은 가까스로 뭐뭐했다. 혹은 뭐 간신히 뭐뭐했다. 라고 할 때가 간당간당한당 할 적에 그때 barely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. I barely have anything to wear. 이 말은 옷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딱히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아주 간당간당한 그 정도. 그래서 I barely have anything to wear.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. 응용해 볼게요. 102쪽을 보시면 One more step에서 나와 있습니다. 나는 거의 뭐뭐가 없을 지경이다. 그런 지경이 없다. 라고 할 때 I barely have. 혹은 I barely had.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겨우 신문에 혹은 뉴스에 headline 읽을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. 그 정도 시간만큼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아주 뭐 아주 미미한 정도다. 라고 할 적에 I barely have enough time to read headlines. read the headlines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I barely have enough time to read the headlines. 라고 하시면 I barely have enough time to. 뭐뭐를 하기에 겨우 충분한 시간이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. I barely have enough time to read the headlines. 하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만 좀 뭐뭐 해라 라는 말도 연습해 볼까요? 하지마! 스탑! 하니까 스탑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잉을 붙이면 됩니다. 뭐뭐 하는 것을 멈춰! 라는 말이 되는 거죠. 자꾸 꽃이 예쁘다고 꺾는 사람에게 꽃 좀 그만 꺾어 라고 하자면 꽃을 꺾는 건 영어로 뭘까요? pick 라고 하게 됩니다. 꽃이 땅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 되거든요. So, stop picking the flowers. Come on! Stop picking the flowers. 꽃 그만 좀 꺾어. Stop picking the flowers. 라고 할 수 있고요. 막 가렵다고 막 긁어요. Stop scratching the scratch 하면 이렇게 스크래치 난다. 를 말하잖아요. 상처 주는 거죠. 근데 긁는 게 scratch가 됩니다. Stop scratching 그만 좀 긁어. Stop scratch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툭 하면 습관적으로 자동차 경적 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툭 하면 빵빵 빵빵 그만 좀 경적을 울려라. Stop honking Stop honking Honk honk 이렇게 말하거든요. Stop honking 이렇게 말해도 경적 울리는 걸 그만 멈춰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 I barely 그리고 Stop In 까지